안녕하세요 유빌라테 가족 여러분. 저는 작곡가 김미나입니다. 유빌라테와 함께 한지는 제가 2000년에 첫 출판을 해서 지금 백 몇십 곡을 유빌라테에 출판을 했는데 만으로도 21년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. 그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고 좋은 곡 쓸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모든 유빌라테 작곡가들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 부탁드립니다. 이번 유빌라테 40집 참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모두의 눈물과 기도로 나온 촬영국집인데요. 간략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수록된 또 아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제목이긴 하는데요. 제가 2019년에 받은 말씀 카드에 있는 내용입니다. 요한일서 5장 20절의 말씀인데 제가 잠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.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저희를 위한 구원을 다 설명한 듯한 어려운 말씀이었는데요. 제가 1년 넘게 묵상하면서 찬양으로 만들어진 곡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제 안에 있는 깨달음들이 보내줄 수 있는 찬양이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로 드릴 찬양은 부활 승정가입니다. 부활에서 영원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함께 찬양하고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찬양곡인데요. 소규모 인원이나 순서가 달라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긴 어려운 부활 칸타타를 준비하지 못하는 찬양대가 이렇게 짧고 간단하게 승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작곡한 곡입니다. 유빌라테 가족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주안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샬롬.